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간 9월 30일 토요일 새벽 3시 현재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큰 구름 덩어리가 보입니다. 또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열대저기압 td-14w가 발생하였음을 표시하였고 또한 어제 9월 29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에도, 역시 일기도상에도 필리핀 동쪽 해상에 중심기압 td-14w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하였음을 표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필리핀 동쪽 해상의 한국기상청에서도 30호 열대저압부의 발생, 그리고 일본기상청에서도 열대저기압의 발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은 곧 14호 태풍 고인우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14호 태풍 고인우의 진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대만 타이베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14호 태풍 고인우가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에협을 지나서 중국 광동성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으므로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 루손섬 북부, 그리고 중국 광동성 인근에 계시는 한국인분들은 14호 태풍 고인우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14호 태풍 고인우에 이어서 필리핀 동쪽 해상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15호 태풍 볼라벤과 16호 태풍 삼바가 연속 발생할 수 있음을 미국 기상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한국으로 방향을 전향할지에 대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